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꿈을 먹고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 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면 전고책 배터리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전고책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상용한 2026년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분야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짐작은 하고 있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시장은 반드시 수급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우리가 인텔 CEO입니다. 인텔 CEO가 들고 있는 기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기판이 보이실 겁니다. 바이든이 들고 있는 기판은 유기기판, 현재 쓰고 있는 기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고 이 웨이퍼 하나하나 회로가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 회로 기판 안에서 얼마만큼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율, 우리가 불량률이라고 하죠. 불량률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보면 인텔 CEO가 들고 있는 기판 뒷편으로 손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게 유리기판인데 이것은 사실 작년 인텔에서 발표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KC 자회사가 발표했던 자료들을 보면 일반적인 최근의 기판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납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칩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유리기판, 글라스기판을 보면 앞서 봤던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부동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건폐율이 되겠죠. 그걸 뭐냐면 똑같은 구간 안에서 좀 더 많은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텔에 대한 시제품, 작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플하게 이런 기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슈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인 즉슨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으로 가야 되는 방향 자체가 원인, 바로 AI에 대한 확대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CPU라든지 GPU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도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그럼 이 유리기판을 했을 때에 대한 장점은 뭐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메모리에 대한 칩을 올릴 수 있는 규조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적층 기법으로 HBM에 대한 방법을 쓰이지만 그 전까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수평으로 해서 옆으로 갖다 붙이는 형태를 많이들 써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갖다 붙이는 것도 가능한 거고 위로 쌓는 개념도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보다 좀 더 폭발적인 이런 메모리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CPU나 GPU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사이즈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소용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발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 같은 경우에 교체 주기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런 일단은 회로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기판에 대한 것도 삼성에서 이번에 HBM에 대한 NVIDIA 납품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열로 인해서 수율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에 강합니다. 그만큼 이제 변형 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율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기판은 결국 가야 되는 방향이라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재밌는 자료를 한번 같이 보셨고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으로 SKC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논의 delft도 시간입니다. 같은 중에서 첫 번째 기업으로 데